안녕하십니까 오락친구TV의 유튜버 이동혜입니다 루아르 지역 재미있죠?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지금 낭뜨, 빼이낭뜨 지역이죠 빼이낭뜨 지역이고 이거 앙주인데 앙주의 빼이낭뜨 지역이고 앙주 밑에 있는 지역 이쪽 지역이 또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게 보면 강이 만나는 지역이 삼각주죠 세 개의 강이 이렇게 만나는 지역이에요 밑으로 흐른 거 북쪽 강에서 이쪽 지역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은 여름에 30도까지 올라가요 30도까지 30도까지 올라가면서 겨울은요 또 굉장히 따뜻하고 습해요 습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쪽 지역은 특이하게 루아르에서 특이하게 화이트와인 레드와인 로제와인 그 다음에 스파클형은 이런 게 다양하게 비슷비슷하게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은 루아르 와인을 대표적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슈넹블랑 슈넹블랑 화이트와인의 슈넹블랑과 레드와인의 까베르네 프랑이 50대 50으로 사용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AOC가 무려 이러다 보니까 19개의 AOC 지역이 있습니다 각각 아주 다양한 것을 하고 있고 이쪽은 대륙성 기후에서 해양성 기후로 바뀌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와인을 생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쏘미루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밑으로 하면 쏘미루라는 지역이 있는데 쏘미루는 앙주 쏘무루 이렇게 하죠 쏘미루 지역은 슈넹블랑이 유명합니다 슈넹블랑 그래서 쏘미루 지역은 슈넹블랑으로 스위트와인을 생산합니다 스위트와인을 생산하는데 이것을 귀부와인이라고 그러죠 귀하게 부패된 와인 스위트와인을 만들어서 AOC 소무루 쌍피니 AOC 소무루 쌍피니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귀부와인을 만드는 지역 소무루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앙주 소무루 지역 상당히 삼각주에 있는 와이너리죠 지금까지 유튜버 이동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